여기 미국에서 나홀로 팀문화를 바꾸고 있는 한식 레스토랑 사장님이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팀문화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많았죠. 그런데 김지혜 대표는 음식뿐 아니라 운영 방식에도 한국적인 마인드를 그대로 살려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그녀는 어떻게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을까요? 일간 소울 영화입니다. 김재 씨는 셰프이자 애나버에 있는 연매출 25억 규모의 한식당 미스 킴의 공동대표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김지혜 씨가 한국적인 맛과 로컬 문화 사이의 균형을 잡는 방식인데요. 애초에 한국인을 시선으로 봤기 때문에 바꿔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바로 시급보다는 팁에 의존하는 기형적인 미국 음식점의 페이 시스템을 보다 상식적이고 효율적으로 바꿔버립니다. 이런 직원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 덕분인지 지역사회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재 씨는 사실 좀 독특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그녀는 명문 미시간대학에서 정치학과 경제학을 공부했죠. 졸업을 하고 의료 행정 관련 기업을 다니며 좋은 연봉을 받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연봉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고 엉뚱한 직업을 선택합니다. 바로 로컬 가게에서 치즈를 파는 일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녀는 지역의 음식점에서 음식문화와 식자재에 대해 세세하게 익혔는데요. 그리고는 그 지역의 식품회사로부터 투자까지 받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한식 레스토랑을 열기 위한 준비를 한 것이죠. 그 사회의 일정을 구조하고 있는 소식을 생각해보세요. 그 사회에도 이 일정을 통해서 미시간대학에 정해진 것이 한국의 일정입니다. 한국의 일정입니다. 한국의 일정입니다. 음식에 관한 일정만 진심했고 그녁으로 이전에 교육을 만들고 결국 사무원를 해서 단원의 시점에서 도움을 걸었죠.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식당 경영은 위기를 겪게 되는데요. 그녀는 근시한적으로 보고 초재하기보다는 끈제기계 시스템을 정비하며 식당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있죠. 김지혜 씨의 지금까지의 여정을 살펴보면 그 지역과 어울리면서도 한국 음식만의 스토리를 담은 음식점을 만들어내기 위해 공부하고 애쓴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죠. 최근 K-푸드의 성장은 이런 분들의 성실하고 끈질긴 노력 덕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미국적이면서도 한국적인 이 음식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도 세상과의 접점에서 영어를 만나는 일간소울영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